해주세요. 학생동무들, 우리 주위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활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생활의 이모조모에서 동무들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동무들은 차속놀이를 자주 합니까? 형제산구역 서포서학교에 다니는 김충군 학생은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차속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물건들만 딱딱 골라내는 차속의 재간. 어디 그뿐입니까? 물속에 잠긴 멋이나 종이 껏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척 꺼내게 합니다. 차속의 어느 쪽에 멋이 제일 많이 붙는가 알아보는 것도 참 재미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서 학생은 한 가지 문제점을 찾게 됐습니다. 자속의 가운데 부분에 멋이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철을 끌어당기는 것은 자속의 첫째관은 재간인데 그 재간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고 다음엔 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차속의 가운데 부분에는 철이 붙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 멋을 붙여보기도 하고 다시 때려보기도 하면서 학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차속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나갔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이 천연자속이 초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어머니가 어린이를 끌어안는데 비유해서 사랑스러운 돌 또 자의로운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속이라는 말도 자의로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속의 발견과 관련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온우한 나라의 양머리꾼이 우연히 자기의 지평이 끝에 붙인 철조각이 자철광에 들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철을 끌어당기는 천연자속을 발견했고 이 자속 조각이 늘 북과 남을 가리키는 성질을 응용해서 지붕침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속의 중요한 성질이 바로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자속의 성질만으로는 자속의 가운데 부분에 철이 붙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번엔 자속의 자극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자국 사이인 가운데 부분에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전혀 없다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속을 둘로 쪼갠다면 못이 붙지 않던 가운데 부분도 자속의 한 개 크기도 해서 못을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속의 이 뚝끝에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면 힘이 썰려 있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는 철을 끌어당기기에는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생각이 옳은 것인지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거찰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자속과 철 사이의 허상작용의 크기와 방향이 그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속의 양극, 즉 N극과 S극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가루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의 크기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운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철가루들이 둠성둠성하고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방향으로 봐도 국 쪽에는, 자국 쪽에는 수직 방향으로 철가루들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만 가운데 부분에서는 버시는 바와 같이 분포, 허상작용하는 상태가 서로 수평, 거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다는 하니까 가운데 무엇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약할 뿐 아니라 방향도 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다는 하니까 가운데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 쪽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붙는 현상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석을 이용하는 이런 운용신뢰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보게 되면 전화기의 수화기라든가 서류를 전달하는 모든 기구들은 다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늘 쓰는 전기밭가마 가정주부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기밭가마에도 역시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물이 끓을 동안만은 자성체를 자기 힘으로 끌어당기고 물이 다 끓어서 밥이 된 다음에는 온도가 약간 올라가게 된다. 올라갈 때 열적 성질이 달라지면서 자성이 파괴되는 밥가마가 딸깍하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자성체와 자석이 서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분리되면서 해로가 차단되게 되면 도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밥이 타지 않는 이 원리가 역시 밥가마에 있습니다. 여기도 자석이 이용되고 또 우리 모든 회전하는 기구들에도 역시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기준기도 있는데 기준기를 움직이게 하는 전동기 안에도 역시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석이 두 극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줄터리를 설치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다름 아닌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축에 일종한 기구를 쏘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라든가 회전하는 팔을 회전시키는 운동이라든가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운동을 역시 전동기가 쓰이는 이것도 다 자석의 재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나기나 컴퓨터와 같이 사람들이 늘 곁에 두고 이용하는 전자제품은 물론 승강기와 자동차, 배와 직승기 그리고 우주비행선 추진체에 이르기까지 자석이 쓰이지 않는 분야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자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일을 하는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 동무들,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현상들에는 꼭 과학의 리치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 리치를 배우고 더 잘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쏘느라면 새로운 발명의 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배우자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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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